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자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아침 방송이 좀 늦었어요. 여러분 성고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기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 매력적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니까 배울 점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진 않아요. 모두랑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인간관계에 성숙한,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인간관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운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 행복해하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나의 행복도도 한 15%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상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아무 일 없어도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으면 상대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씩 안보를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자신을 낮추고요.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늘 상대를 높여줘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자. 다섯 번째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없고 잘나고 못난 것은 상대적인 거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하바드팀 대학, 하바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바드팀은 하여튼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에 돈을 쓸 때만큼이나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더 즐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대화 상대를 남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이 비교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갉아먹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최악의 습관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운을 발산한다. 세 번째 아무 일 없어도 가끔씩 연락을 한다. 네 번째 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 다섯 번째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없다. 여섯 번째 상대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배려한다. 일곱 번째 대화 상대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실체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LG전자도 보니까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었다네요. 벌써. 그래서 업계 경쟁사 삼성과의 격차가 줄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지난해 기준 LG전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를 했대요. LG전자 임직원 평균 급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1억 1,600만 원, 여성은 9,000만 원 이렇게 지식이 됐고 직원 수는 3만 4,645명, 1,854명이 줄었다. LG전자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조주안 대표이사 사장인데 이 조사장은 지난해 급여가 15억 4,500만 원 그 상여금은 2억 3,500만 원, 기타소득 100만 원 보수를 해서 17억 8,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LG전자는 그 상여 선정 기준 가운데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고도화 과제의 철저한 실행과 미래사업 가시화, 기술 역량 보완, 그리고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하고 고객 가치 혁신 등을 고려했다. 여러 가지 등을 고려를 했는가 봐요. 배두용 LG전자 대표이사 부사장도 많이 받았던 것 같네. 보니까 9억 2,100만 원 그리고 권봉석 LG대표이사 부회장도 8억 7,400만 원 이밖에 미등기관은 288명 평균급여액은 5억 100만 원 LG전자가 삼성보다는 한참 작네요. 임원들은 근데 삼성은 임원들을 엄청 많이 받아갔는데 삼성은 지난 7일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임직원 1인 평균 연봉이 1억 3,500만 원 전년보다 6% 감소했고 남성 직원은 평균 1억 4,300만 원 여성은 1억 1,000만 원 직원 수는 전년보다 7,959명 늘어나서 12만 1,400만 원 12만 1,400만 원 맞네요.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임원은 김기남 삼성전자 회장인데 지난해 연봉 56억을 받아갔다. 도대체는 김기남씨 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56억씩 받아가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56억이면 연봉이 도대체 월 4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야. 4억 넘게 받는다는 거 같은데 5억 받아가는 4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나 김회장은 급여가 17억 2,300만 원 상여금 37억 3,500만 원 기타 근로수록 2억 1,400만 원 내가 볼 때는 너무 많다 급여 내가 볼 때 56억이 아니라 한 5억 정도만 저도 충분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러니까 맨날 삼성전자 지금 도롭다고 하는 거 같은데 지난해 DS 부문 실적을 비롯해서 뭐 신기술 확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제시 등을 통해서 경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도대체 뭘 기여했는지 이놈들은 무조건 기여를 했대요.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정은승 삼성전자 고문이 80억 야 진짜 이러니 80억씩 받아가니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등기이사 한종이, 한종이 부회장이 46억 3,500만 원 경기현 사장 29억 5,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져가요. LG처럼 한 5억 정도만 주면 돼. 임원들 똑바로 일도 못하고 있는데 주가관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재용 회장이 정신 좀 차려야 돼. 이재용 회장은 아직 미등기 이사라서 2017년부터 6년째 보수를 받지 않고 있어요. 본인은 붙지 않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주니까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빨리 급여부터 삭감해라. 내가 볼 때는. 미등기 임원은 918명 1인 평균 급액은 7억 3백만 원이랍니다.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네요. 이런 거 보면. 하여튼 빨리 급여 조직 좀 했으면 좋겠어. 로봇 사업은 삼성이 성장 동력으로 삼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삼성은 사람의 활동을 돕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자가 로봇 사업 확정을 위해서 국내 로봇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 합병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 이름인데 지난해 매출 보니까 100억 원을 조금 넘겼어요. 100억 원. 처음 넘긴 국내 5호 대사예요. 21년까지 영업선실을 기록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회사가 뉴스에 왜 오르로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라고 할게요. 이 관심 대상이 된 이유는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어.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이 회사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로봇을 미래 목걸이로 점치익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레인보우를 지목을 했어요. 그 레인보우가 처음 화제된 것은 올해 1월인데 당시 삼성이 590억을 투자해서 이 회사의 지분 10.2%를 확보했어.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투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삼성은 15일에 레인보우 보통주 91만 3936주를 277억 8365만 원에 장외에서 매수해가지고 지분율을 14.99%로 늘렸다. 14.99%로 늘렸다. 향후 삼성의 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특별관계자 7명하고 주주간 계약을 맺고 주식 콜옵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콜옵션이란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콜옵션 대상 주식이 855만 439주네요. 삼성이 옵션을 행사하면 보유 지분율은 59.94%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레인보우가 어떤 회사길래 삼성이 주목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오래 정도 했어요. 레인보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역시 휴보라는 로봇이요. 휴보. 이 그림이 나온 휴보인데 영상에. 이게 2004년 오주노 카이스트 교수가 연구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이라네요. 레인보우는 바로 휴보를 개발한 오 교수가 2011년 세운 회사입니다. 2015년에는 미국 국방성 산하기관이 주최한 지난 구조용 로봇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협동 로봇 개발에 지금 관심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점점 레인보우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데 레인보우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윤준호 삼성자 기획팀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그런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요. 기타 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은 경영에는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을 말합니다. 삼성이 회사 사람을 레인보우의 그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삼성자가 앞으로 주주로서 이 회사의 경영에 더 관여하겠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일각에서 삼성이 레인보우 인수합병을 염두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 레인보우와 기술협력 등 성과 여부에 따라서 인수합병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으로 레인보우 보유한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삼성그룹 내 자동화를 추진하고 양사 기술 협력을 통해서 로봇 제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하고 레인보우의 로봇 기술력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은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스마트싱스를 비롯해서 TV용 OS, 타이젠, 음성인식, 인공지능, 빅스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졌는데 삼성은 앞으로 미래의 로봇 사업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레인보우의 하드웨어 기술력은 삼성 입장에서 구비가 당길 만하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그래요. 특정 분야를 나눠서 협력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연구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시중에 출시할 로봇 제품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제조 분야에서 협동 로봇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로봇 시장은 AI하고 5G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뚜렷한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이 보스턴 컨설팅그룹도 3개월 협동 로봇 시장이 지난해 6,600억 규모에서 연평균 27% 성장해서 26년 1조 9,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대답하고 있고 삼성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랑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점도 로봇 사업의 밝은 미래를 예상하는 이유인데 가사, 물류, 서비스업 등 이런 분야에서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단순 노동 업무를 협동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겠죠. 최근에 아마존, 쿠팡 등 여러 업체들에서 이를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로봇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 2019년, 2021년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의 CES, EU CES에서 여러 협동 로봇 제품을 전시를 합니다. 2021년에는 로봇 사업파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재고생했고 결과물은 연내 출시할 첫 협동 로봇 EX-1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1은 노인 운동을 돕는 보조기구 로봇으로 알려져 있지 삼성은 앞으로 로봇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할 건데 한종이 부회장도 지난 15일 열린 54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로봇에 대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고객 생활에 유용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삼성전자의 투자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 답은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선보일 로봇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또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있죠. TSMC 창업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너무 높다. 공장 건설 내가 봐도 힘들어요. 지금 다들 너무 높다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제시를 해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의 그 비용이 최근 10조 원가량 증가했고 미국의 칩 공장 보조금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냐 그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반도체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대만 기업 관계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입지 매력에 대한 여론이 점차 부정적인 기류로 변한다. 외신에 따르니깐 전날 대만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대만 타이페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 비용이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는 과거에 미국 예리나주에서 진행 중인 TSMC 칩 공장 생산비가 대만의 주력 생산 라인보다 50% 이상 높을 것이라고 예견했고요. 이날 이보다 더 높은 실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400억 달러, 52조 5천억 하여튼 두 번째 공장도 계획하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의 모리스 창은 1987년 TSMC를 설립하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2018년까지 회장직을 맡았어요. 이 모리스 창은 그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의 칩 기술 개발을 늦추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생산 효율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옮기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비용이 두 배가 되면 미국의 칩은 버급은 멈추거나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TSMC만 미국의 본토, 그 공장,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TSMC만 하는 게 아니야. 최근에 삼성의 공장 비용도 화제가 되고 있어. 급증이 지금. 공장 비용 급증이 화제가 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텍사스 초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보조금보다도 추가 비용이 더 높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날 로이트 통신을 보니까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처음 계획보다 80억 달러 늘어가지고 25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분석이 있고 삼성은 21년 11월에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삼성이 이미 170억 달러의 절반 가령 비용을 지출했다고 로이틀은 전달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건설 비용 급증에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이 공사비 상승이 전체 비용 증가 보니 약 80%에 달하는데 하여튼 철강을 포함해서 건축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건축 자재. 이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내 인건비도 엄청 내려 올랐어요. 어깨에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비쌀 수밖에 없지. 미국에 그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생산 공장 유형에 따라가지고 미국의 경우 대만, 한국, 싱가포르의 펫보다도 10년 동안 건설 운영하는데 약 30% 더 비싼 것으로 됐다. 이 비싼 데 가서 공장 짓으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중국의 펫보다 미국에서 37에서 한 50% 비싸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그 반도체법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국내 기업들에게 부과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을 해야 돼. 그 반도체 핵심 공장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또 요구를 합니다. 완전 깡패죠. 비밀 다 빼가려고 지금 미국 놈들이 아주 벼르고 있네요. 이렇게 보조금 수의 반도체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서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역시 거론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중국 놈들보다 오히려 미국 놈들이 더 독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 핵심 공장에 대한 접근까지는 않았는데 아예 미국 놈은 대놓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내 고용 증대 등 외부 효과가 막대하게 크기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련 지자체와 지자체가 해외와 같이 공장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어야지 않겠냐. 그렇게 강조하는 대학교 교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TSMC 창업자까지 나서가지고 반도체 공장 비싸다. 매력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오늘도 좋은 즐거운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